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틈부식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금속의 부식 손상과 방식 기술 아그네 승풍사 일본 쪽 자료 보시면요 그리고 5.44의 장치에 있어서 용접에 부적합 적합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틈부식 관련해 가지고 적합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용접 비드가 들어가 있으면 적합하다는 거구요 부적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는 완벽한데 이쪽에 비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세한 연결을 보면 미세한 틈으로 습기가 물이 들어가고 물 습도 60% 이상이 되고요 그 안에 용전산소량이 4pp 미만일 경우에 틈부식 대책은 사몰이 말씀드렸고 이런 거 볼트넛도 이런 데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것도 부적장하다는 거죠 이런데 이런데 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완벽하게 용접을 하지 않으면 빛을 쌓지 않으면 고세로 습기가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몽산포 해변이라고 되어있는데 바닷가 갔더니 이렇게 스테네스 304 정도 될 것 같아요 전기 이런 케이스 스테네스 케이스 보면 다 이렇게 뭐 밴드 칠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녹이 썰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염분이 날라와 가지고 표면에 붙은 거죠 붙어서 스테네스 표면에 스테네스 강의 면 304 다 만약에 써서 30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염분이 날라오면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면 미세 마이크로가 올라와요 마이크로가 점점 그때부터 부식되어 가지고 피막 깨지고 계속 증가 되는 거죠 한번 부식이 시작되면 이걸 그라인드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막 복구가 안됩니다 복구가 그래서 그래서 매일 대책은 매일 이렇게 클리닝 해 주던가 전기 어떤 외암 같은 경우는 클리닝 안되죠 감전 때문에 완벽하게 막으려면 3월 이상 3월 이상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탁 부식이 됐습니다 툰부식 이렇게 입혀 보신 거 툰부식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툰부식 됐습니다 광고판이 있네요 툰부식 관련해서 여기에 타치바나 코교라고요 일본 쪽에 타치바나 공업에서 틈부식 방지할 수 있는 그리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광고가 있어요 제가 번역해서 올려봤는데요 보시면 특징 틈내 통기차전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금속, 갈바닉부식이란 말이죠 틈내는 유전방식이 됩니다 휴생량극이 됩니다 결국 휴생량극 물질이 보통 알루미늄 아연이 있었잖아요 틈내 액질환 철회 산업현명 안정 결국 뭐가 들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1마이크로 정도의 아연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게 아연입자입니다 이 아연입자들이 휴생량극으로 해서 그리스 상태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무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이 업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연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휴생량극으로 처리하겠다 자기 스스로 전자를 방출하고 자기는 부식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스트레스를 보호해주는 그런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방지된다 이 참고로 나중에 한번 가스켓 용으로 좀 써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택 부식인데요 선택 부식이란 것은 셀렉트 크로우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듀플로크스 같은 거는 오스터나이트 페라이트 같이 쓸 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누가 먼저 부식될 거냐 페라이터냐 오스터나이터냐 자 오스터나이트 페라이트 차이는 니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 니켈도 내익성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페라이터가 부식된다 듀플로크스 F는 A보다 일반적인 내익성이 낫다 왜냐하면 A에는 니켈이 8% 이상 들어가 있고 페라이터는 니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식환경 도출면 내익성이 나든 F가 먼저 부식된다 뒤에 그림 나중에 보이고요 추출 같은 경우에 페라이터나 폴라이터가 용해되고 남아있는 편성의 흑연은 스펀지 영상의 취약조직이 전료되고 자 추출은 이제 기지조직 페퍼를 하고 그 다음에 흑연이 있지 않습니까? 흑연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추출이다 그러면 전입이 있고 밑에 폴라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흑연 같은 거 흑연 이렇게 있으면 흑연은 탄소니까요 흑연 흑연은 이퀄 탄소 덩어리잖아요 탄소는 반도체죠 반도체고요 반도체니까 6번이니까 최악전자가 4마리 있지 않습니까? 최악전자가 4마리 있으면 일반 철은 2마리인데 이렇게 볼까요? 4마리 그러면 누가 더 전자를 뺏기 힘드냐 이거죠 탄소는 탄소는 6번이니까 C6번이니까 플러스 6 제로 6 K2 그 다음에 L4죠 4마리 있습니다 하나 둘 4마리 반도체죠 3개 4개 일반 철은 여기 있는 기지죠 기지 시멘 타이터 시멘 타이터도 탄암홀은요 Fe3C 탄암홀은 부식이 잘 됩니다 탄암홀 없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기지 순철도 부식이 잘 되고 다 부식되고 남는 건 흑연만 남죠 흑연이 부식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부식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황동에서 탈라인에서 황동도 보시면 구리 아이안화 끔이잖아요 아이안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이안이 부식돼 나갑니다 그래서 구리만 남는 거죠 다공성 모양의 최악한 구조 전력 이게 선택 부식 이것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